최영비의 눈에서 피눈물 흐르는 꼴. 내가 꼭 그렇게 만들고 말겠어. 퇴장한 4일에 길어야 3개월 남았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해인 척 할 수가 있습니까?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. 장화사 씨, 이제 그만 해의를 돌려주세요. 담당 서로 사람 친척! 아, 진짜라니까!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! 저기요! 마현철 협박한 놈이 납치한 걸 수도 있어요. 두 사람을 바꿀 방법을 찾았습니다. 여러분들은